메인, 서브 보컬 2? 저는 서브 보컬 1 유주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파트를 가져갈 수 있게 돼서 좋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명성이 있었으니까 기본기가 탄탄할 것 같다 같은 소속사에서 배워봤으니까 더 잘 소화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어긋난 걸 남겨 애써 어색하게 웃어보자 틀어졌나요? 응 맞아 내가 안쓰러워 안쓰러워 I don't know what to do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Yeah I don't... 어떡해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노래는 고음에 현체가 제일 낫더라고요 아허, 어떡하지?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 아허, 어떡해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자신이 있었는데 연습을 좀 해보니까 너무 높아서 큰일 낫다 별이가 안 불러봐서 그런 거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? 네 넷 네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Yeah Hey 어떡해 이렇게 모든 게 벅차기만 해 Don't know what to do Don't know what to do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Yeah Yeah 일단 한별이 같은 경우는 계속 불안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일단 한별이 같은 경우는 계속 불안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노래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춤도 자신 없어진다? 그 모습이 보인다? 본인이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봤을 때는 자신감을 갖고 더 오버하게 해도 돼 의기소침 해줄 수 있긴 한데 잘 좀 이겨내라는 의미로 한별 양 네 눈물 난다 탈락위기 uma